공평호 안녕하세요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불황에 짙은 그런 그림자가 덧질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상유지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상유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추락이 시작됩니다 바깥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추구하셔야 그나마 현상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확실히 성장시키는 다섯 가지 도구, 수단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도구 1번 의미 부여하기 풀었으면 하는 일에 의미를 더하라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더하라 여러분 처음부터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 가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일, 물건을 판매하는 일, 회사를 운영하는 일 처음부터 의미가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은 꼭 같은 일을 하는데 신명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툴툴툴툴 대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를 같이 키우시는 분들도 젊은 엄마들이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항상 지겨워하고 항상 힘들어하는 그런 젊은 어머님들도 계시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튜브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주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잔소리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많이 올리냐 여러분 노동이라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저만의 특별한 그런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사람은 물질로도 먹고 살지만 의미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거죠 의미가 있어야 여러분 사람은 진이 빠지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불황 시대에 특히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일에 여러분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장 도구입니다 집중하기 또 집중하기입니다 풀었으면 집중은 습관이며 의지다 여러분 집중은 한편으로 습관이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주변에 유능한 일꾼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전문가들 현장에서 일 잘 하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일단 어떤 일을 할 때 푹 빠져들어가는 그런 집중하는 습관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생산성이 높지 않으면 그만큼 또 지불할 수 있는 지불 여력, 임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신 설비가 주어져야 되죠 글로 쓰는 사람하고 컴퓨터를 갖고 일하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비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은 아주 최고 수준에 저는 올라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산성은 누구에 있을지 좌우가 되는가 하니까 어떤 개인의 의욕이라든지 의지 그리고 업무하는 습관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이 저성장이 개인의 업무 습관과 업무 의욕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살려면 생산성을 올려야 되고 생산성을 올려야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많은 가치 가운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잘 사는 비결은 단위 시간당 주어진 시간당 생산하는 그런 생산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크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은 습관이고 의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은 습관이고 의지다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장도구 세 번째입니다 주인의식 많이 들어보셨죠? 주인의식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내가 하는 일에 관한한 내가 주인이다 내가 관여하는 일에 관한한 주인이다 그것은 회사일일 수도 있고 학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활동일 수도 있고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주부들의 가사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는 일에 오나십이라고 그렇게 하죠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이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공박사님 월급 받는 사람이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답할 수가 있죠 그럼 평생 월급만 받으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그 회사가 평생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주인의식을 가지면 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업과 관리는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축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거가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그 일의 주인공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 가운데 대부분을 자신의 내부의 지적자산, 지적재산이죠 그 다음에 직업적인 자산, 직업적재산이죠 그 다음에 그걸 흔히 이야기할 때 크리어 자산이라고 합니다 경력 자산, 크리어 자산으로 차곡차곡 축적할 수 있죠 그런데 제 직장 생활 경험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주인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일을 해왔더라도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는가 흘러간 세월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인의식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여러분 성장 도구 네번째, 네번째입니다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 풀었으면 기업가 정신은 훈련의 결과물이다 기업가 정신은 훈련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은 민첩학의 기회를 포착하는 정신을 뜻합니다 민첩학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못한,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한, 남들이 놓친 기회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대부분 기업가 정신의 결과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와 혁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기업가 정신의 결과물입니다 누군가 기회를 만들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누군가 기회를 만들어서 창조와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에 잘 팔리는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직장일을 하실 때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쪽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훈련하는 일종의 장소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회사가 부여한 가업 위에 뭔가 좀 더 상품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생산 과정을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젊은 날부터 직장을 다닐 때 참 그런 게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삶의 구비구비마다 위기도 많았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기업가 정신을 훈련하고 기업가 정신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지금 와서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도구 네 번째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장도구 다섯 번째 학습 능력입니다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이 있어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 쓰면 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잘 배우십니까? 여러분만의 독특한 학습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학습법을 바탕으로 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직업인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공박사님은 어떻게 책을 100권 이상으로 쓰셨습니까? 여러분 100권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동이라 생각하면 절대 책을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여러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쓸 때 가장 많이 배웁니다 책을 쓸 때 가장 많이 학습합니다 알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회평론, 서양고전, 성경, 평전, 자기개발수로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올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영역을 확대하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아는 거죠 제가 가장 잘 배우는 것은 쓰기, 읽기, 관찰하기, 체험하기 그 가운데서도 한 70% 정도는 글을 쓰면서 배우는 능력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글을 쓰는 겁니다 이 방송도, 방송 대본을 제가 간단하게 만들죠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확실히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성장 도구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날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가족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시민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성장은 명령이다 성장하는 것은 명령이다 성장하는 것은 명령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